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첩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모의고사라서 좀 이제 가볍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내신인데 하고 아마 내신 공부에 많이 매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6월이니까 6월 초반 이제 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3주 정도 뒤면은 아마 중간고사 이어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또 일부 친구들은 이 지문이 내신에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실제로 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하게 되었냐면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6평이 생각보다 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 다 맞았어. 나 뭐 25분 만에 다 풀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영어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서 내가 이게 3학년 때도 이런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3학년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가 보니까 21번과 30번 그리고 이제 31번, 32번, 33번, 34번 그리고 41번 문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는 21번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하미추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하미추론은 특징이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문맥적으로 이 아이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주제 섹션에 있죠. 주제를 잘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게 일종의 빈칸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답이 아닌 것들은 소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문의 특성상 보기가 우리가 좀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비유를 한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은 조금 약하고 주제에 좀 더 강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밑줄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해머 망치죠. 망치를 쓰길 원하면 모든 우리 주변의 세상이 보일 것이다.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망치 들고 있으면 주변에 다 뭐다? 뭐 밖에 안 보여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빗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망치를 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아 위로 시작했으니까 위가 가진 게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보시면 되겠죠. We have a tendency. 자 이게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고난 성향이나 경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길러진 경향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나 경향이 있냐면 interpret, 해석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selectively, 요거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문장에 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selectively는 선별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selectively selectively 하게 우리는 뭐하게 된다? interpret, events 됐죠? 이게 이제 빨리 나오면 객관적이지 않네. 우리는 biased,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든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f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if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if나 when이나 suppose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 어떤 것이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select, 선별하고 stack, 쌓아올리고 arrange, 배열을 합니다. 무엇을? 증거를요. 자 증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별하고 쌓아올리고 배열을 하냐면 in a way that, that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 뒤에 문장을 보면 that supports 이와 같은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냐면 such a view 바로 나의 관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we가 주어니까 우리의 관점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우리는 뭐다? evidence 증거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 supports 그 다음에 such a viewpoi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Selective perception 자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적 인식 또는 선별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be based on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졌냐면 what seems to us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겉으로 보기에 stand out 좀 두드러진 것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드러진 것 그 두드러진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however부터 한번 내용이 좀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가볼게요. 그런데 what seems to us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 to be standing out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may very well 어쩌면 be related to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자 그럼 우리 눈에 stand out 해 보이는 게 실제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자 뒤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 또는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이 요구하는 현재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우리가 뭐라 따옴표로 표시한 것은 이 글쓴이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with a hammer in hand 손에 뭐가 있으면 해머가 있으면 everything 모든 것들이 looks like a nail 바로 모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손에 진 해머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selective perceptio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인식 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처럼 보입니다. 자 this quote 이와 같은 인용어구는 highlights 무엇을 강조하냐면 the phenomenon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을 강조하냐면 selective perception의 현상을 강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if we want to use a perception or the hammer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인식을 만약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적 인식을 사용해서 처리해야 될 못과 같다. 그리고 못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못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인식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바이어스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unwilling to stand up 두드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말 없어요.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선택적 인식이 만들어진다. 정보가 틀린 정보예요. 두 번째는 make our effort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intend to do intend가 의도하다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특정한 방식으로 뭐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편향된 거 맞죠. 우리는 희망합니다. 남들이 have a viewpoint 관점을 갖도록 우리와 유사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남들에게 accepted 바로 뭐다 수용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다. 남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this way that w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고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급되지 않은 내용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소고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소고할 때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들에 한해서 소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구문 자체가 이거예요. 바로 간단하게 보시면 want인데요. wan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되기를 우리가 원할 때 이게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우리는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적인 인식으로 사건들을 판단하구나. 그리고 그런 망치를 들었을 때 다 뭐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걸 모수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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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